유정근입니다. 토요일 유정근이 준비한 메인 승부경주는 10경주입니다. 국산 3국 1800m 안말경주로 펼쳐집니다.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8번 초원여재가 부러질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.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려주고 있는데요. 완전 꺾지는 못하죠. 승부로 가는데 꺾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내용이 안 좋은 건 아닌데요. 내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직전은 상대 마필들이 굉장히 높은 부담 중량이었고 이번엔 경주 조건이 바뀌었고요. 초원여재라는 마필 자체가 부드러움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. 부드러운 맛이 좀 떨어지는 마필인데 이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더불어서 이번 편지상에서는 또 칼 갈고 나오는 배당 복병들이 제법 있습니다.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만큼 8번 초원여재를 뒤로 돌려놓고요. 중배당과 고배당을 동시에 노리면서 이번 경주 제대로 된 승부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